어떤 다양한 전략들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두 번째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헤디 선수 터널 안을 확인하고 있는데요. 오 들어갑니다. 수류탄을 이용해서 이거 뒤에 없다. 이거 잠깐만 봐줘봐. 이거 없으면 나 앞쪽까지 지르게 봐달라. 지금 가스탄을 던지. 아 저쪽으로 던졌네요. 그렇죠. 아 이거 이런로 이동식 방패가 역각이 돼요. 공격팀을 위한 이동식 방패가 됩니다. 몰라요. 몰라요. 그렇죠. 다운. 아홉. 훌륭합니다. 기다리고 있었는데. 그렇죠. 아홉. 이거 근데 너무 잘했어요. 이게 TSM의 벌로 선수가 예전에 한 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건데. 기가 막혔습니다. 남은 시간. 의미가 없었고요. 50초. 어 다리 톡톡톡톡톡. 보이나요? 아따가워. 실제로 플레이어도 아따가워하고 피하고 합니다. 그렇죠. 내성발톱사. 굉장히 애매하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럽습니다. 이렇게 안 볼 거여도 구멍만 뚫어놔도 불안하거든요. 오오오오오. 오오오. 헤디. 잡아 냈습니다. 필요는 없고. 옵션도 있다라는 거로 지금 브리핑이 나왔을 거예요. 바닥 작업해주고. 여기서 이렇게 뚫으면. 보이거든요. 옐로핑 여기 좀 열어달라 내가 봐줄 테니까 이렇게 던져서 카이델을 부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옵저버 좋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조금은 혼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그레이 선수는 꾸전하게 킬 잘 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운스를 내줬을 경우에 저런 식으로 바닥작업을 너무 쉽게 응용을 하거든요 우와 그레이 체력이 없었거든요 잭도호 선수가 부상만 안 당했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요 저 반할리납니다 퍼드팀 그레이 그리고 에이스도 노려보겠는데요 동쪽 계단으로 급하게 올라온다거나 과연 이걸 잡았죠? 에이스죠? 에이스 전원 성공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밀어오른 지금 이렇게 위치 하나밖에 생존했지 않은 건가요? 아 살아있죠 뚫어봅니다만 그렇죠 팔렛 붙이는 순간 어디인지 알 수밖에 없고 이거 드롭할 수 있는 위치가 있나요? 커넥터는 뚫어놨는데 이 주방 드랩 도어를 뚫지 않았어요 소리 들렸죠?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라운드도 쥬시 부산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승리까지 맛본 라운드 7대 2로 마무리되면서 2세트까지 쥬시 부산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홉 번째 라운드